평소에 부리는 자기가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의리를 버리고 배신을 택하셨고요. 그 대가로 코스 요리를 이 폐가에서 드시게 되실 겁니다. 폐가에서 드시게 되실 겁니다. 핀hair 먹자보고싶어 일로 stre Ranning 의리 없는 인간들과 같이 있기 싫어서 빨리 진수요. 난 근데 vraiment 못 들어갔는데? 나는 그다지hou 어디에 달라붙었어. 와 뭐야. 어디fendim. 바퀴가 너무 많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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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여기 지나간 걸 내가 봤어 방금 또 저기 뭐야 개새키야 진짜 뭐지? 저기 위에 개새키야 눈이 좋다 난 안 보이잖아 고맙어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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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켜주는 우리 뽀비 아 진짜 깜짝이야 아 나 얘만 가기 싫어 자 그럼 회가 입장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 진짜 안타까워 다고 해 네 여기서 저희 호스요리를 먹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 그전에 미션을 한 개 해야 되는데 네 들어가서 자신의 사진을 찾아오시면 돼요 사진이요? 네 어우 저 안 돼요 우와 씨 아 둘이 같이 들어가게 해 같이 들어가자 같이 이거 아니 둘이 못해 제발 아니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니까 제발 둘이 그럼 같이 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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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걸로 하고 네 네 둘 다 사진을 꼭 찾아서 나오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거까지 할게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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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하고 있을까 그쪽을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자 저 이렇게 선심을 준비하는데 준비 attack 섬지 장모 섬지 유캐 그럼 천연이랑 간이 준비됐습니다. 네. 나 먹으면 돼요? 네. 맛있다. 이게 무슨 고기인지 잘 생각하면서 드셔야 돼요. 맛이 없네. 이게 무슨 고기인지 잘 생각하면서 드셔야 돼요. 왜요? 사람 고기, 사람 고기야. 그 고기에 주인님 위에서 쳐다봐요. 아 왜 그래요? 두 분 여기 계시면서 우리가 돈독해지시는 거 맞나요? 네. 그럼 이번에 다시 한 번 우리를 테스트해 볼 겸 우리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네. 먼저 가는 거야? 아니 저는 그래도 제이랑 둘이 있으니까 제이 로타를 해줄게. 내가 가서 다 읽고 나올 수도 있고 응. 먼저 가서 조금만 읽고 먼저 나올 수도 있어. 뭐 할래? 너가 가서 다 읽고 나온다고? 응. 내가 먼저 갈게. 너무 좋다. 너 날 옮기는구나? 너 원하는 뱀만 해줬다. 너 원하는 뱀만 해줬어 나는. 이렇게 읽고 나오면 되죠? 내가 일곱슈평을 나와주시면 돼요. 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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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days. 맑상 중에 한 명이 있었어? 어? 닩상. 진짜 맑 սザギ 아 거곱. 괴동아 m門아. 으으으으이, 씨..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문자가 켜길래 연락 오란 날로 음.. Rules 아무날 친구들은 지금 산지는 범고 한참 먹고 있었지만 나 혼자 볼 벌써 귀신다 trouble 우lyn less 빛 유튜브 잘했는데 조금만 다시 야 머리카락을 왜 던져? X발 됐어요? 네 또 해야 돼요? 이제 축축팀에서 의리를 지켜 한 분이 오실 거예요 우리 의리는 음료들? 네 이제 의리가 넘치시잖아요 아 의리! 왜! 왜! 의리 의리한 남매 왜 왜! 친구분들이 폐가 있잖아요 네 구하러 가셔요 선택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릴! 솔직히 우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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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 찍어! 오케이! 진짜로! 너도 그냥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자고! 뭐 생겼어? 아름다운 그림으로 나왔을 때? 우릴! 우릴! 하나, 둘, 셋! 셋! 눈 한번 떠주세요! 형! 진짜 크신 났어요 지금! 아주 좋댔어요 지금 한 명! 누가 올 거 같아? 그냥 박현서가 왔으면 좋겠어! 와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왔으면 좋겠어? 어이! 아이고야! 정재열 씨가 오셨구나! 내가 구하러 왔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 얘네 오세요! 네! 사실! 본인을 선택한 박현서님은 이제 퇴근을 하시면 되고! 어? 친구를 구하러 가셔야 돼요! 마무리는! 네! 마무리까지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 둘이 한 걸 너 혼자 해야 돼! 같이 가야지! 아니야! 너 혼자 가는 거야! 아니야! 난 너네랑 함께 하러 온 거야! 아니 원래 기획이 이게 아니지 않아요? 아니 원래 기획이 이거야! 네? 이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의리남! 의리남! 우리를 지키러 왔구나 너가! 구하러 왔잖아! 의리! 의리! 중색하면 이상하지! 의리 MEME 자 여기여기여기여기 해주세요 정지열씨 요거 요거카메라 안가는 방법이 있나? 안가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 여기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다섯 명이랑 싸워서 내 얘기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자 정지열씨 잠깐만요 미션은 저랑 제일 귀여우시면 됩니다 의리남 정지열씨 화이팅 간다? 하.. 진짜.. 진짜.. 아 나 진짜 화날라 그러네? 누구냐? 방금 문 닫는 거 누구야? 몇 개월 차야? 바람이라고 바람? 바람? 하지마 갔다 올게 아 이거 축구에? 누구야? 하지 말랠지 내가 바람입니다 바람이라고? 아.. 야 사진이 없네 없어.. 사진이 없어.. 남은거 흐흑 흐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 이건가? 아 이건 같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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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았는데 흑 흑 흑 흑 흑 아 진짜 감시사 나 진짜 어지러워졌더라 그럼 진짜로 한 번 볼게임으로 네 분신상을 하실 거예요 아 분신상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분신상을 해서 귀신을 선택한 1위는 이렇게 나누실 거예요 혼자요? 네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 않는데 미친 듯한 거 같아요 아 감안하지 이게 귀신다 다시 한 번 바라보고 우리 게임입니다 분신찾은 거 잠깐만요 힘 쏘는 게 아니라 분신 쏘는 게 아니라 분신 쏘는 게 저 제가 잡을 공간이 있어서 이러면 힘을 못 줘요 힘이 안 줘요 힘 빼줘요 힘 빼줘요 분신 사봐 분신 사봐 이곳에 남을 한 명은 누구인가요? 어? 힘 뺐지? 어 힘이 하나가 안 돼 아 씨 아 끈샘으로 졌어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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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작 전에 그냥 흐린 게임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두 번 정신을 못 찾으신다고 하셔서 아니 귀신이 약하니까 귀신이 아닌 두 명 사기 간 질문을 해가지고 귀신인데 왜 우리가 나와요? 안? 내가 한 번 더 할 때 두 명이 다시 한 번 다시요? 우리 아 굳이 쓴다 봐 둘 다 시작이 아닌데 굳이 쓴다 봐 진짜 이상한 말인지 길지 깼어 굳이 쓴다 봐 굳이 쓴다 봐 굳이 쓴다 봐 대신 풍스 윤로 나와야 되나요? 친구들 선택하신 젤리 아름다운 poll formul 아니 이거 순서만 주ופ기 는 플러스 inseed 아니 그니까 게임을 힘으로 해야 돼 진짜로? 저희도 시켜도 일요가 정해 귀신이 선택하셨다고 본인이 주장하셨어요 여기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귀신 분들도 한 번씩 나가시고 그러면 저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촛불이 다 닿아서 끝나면 저기 끝나는 거예요? 원래 자한테 불 끄고 있잖아 이리로 와 안 되겠네 더 이상 못 참 너 식사 몇 개월치야 알겠습니다 얘랑 같이 다 어휴 씨.. 이 상황은 이사회가 이리 잘 안전화 아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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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한 번 떠보세요 본인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다 바로 그니까 이곳에 맞게 잘 먹어요 이곳은 너무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곳은